진짜 잘 모르겠는데 같이 사진을 찍어 주세요 각자 사진을 20장씩 찍어 줬어요 20장 아무도 못 알아볼 수 있잖아요 뭐 세명 안해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저희 아세요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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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레버티비 여러분들 좀비가 됐으니 다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뭡니까 못생긴 표정으로 다 대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여기 저희가 에버랜드 환상이다 에버랜드 아까 보니까 지금 일단 자유시간대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vs 피어스 과연 에버랜드에서는 우리 친구들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인지대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팀에게 각자 벌써 걱정되는 표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각자 우리 사진을 20장씩 찍어놓은거 20장 자 과연 지금 무슨 표정인가 지금 피어스 vs 비타민 과연 어떤 친구들이 빠르게 사진을 찍어올 수 있을지 아무도 못 알아볼 수 있잖아요 아무도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 피어스의 카메라 한대 비타민의 카메라 한대 이렇게 들어가서 저는요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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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다 맞춰 다 맞춰야돼 사랑해 뭐라고요 재민이 오케이 다 맞춰서 정통가 사랑 나예 시윤 땅템 맞았어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두 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네 아예 아예 누구예요 나예 사랑해 세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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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두inned 여기 우리 안돼요 여기она 한대요 미션 Gente 저희 이름 아세요? 나예 만다 oren 하나 둘 정말 삐어스 궁금하다 사례 poster 잠깐 여러분들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? 모르고 막 찍는거 아니에요? 아니요! 이름을 3명 이상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사진을 찍어주세요 잠깐만요 오! 3명 많아주세요 오! 뭐라고요? 다리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몇 장이라고 했죠? 20장 20장 1, 2, 3, 1 1, 2, 3 코 contrast 사진 찍어주세요 네 3 눈 fraplement 사진 찍어주세요 호주zzzzzzz 옷 중심 pit Il 혹시 표 hasta 아시는 분 안나요 어머 쳐머 좋아!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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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야? 사진 찍으실래요? 사진 찍으실래요? 사진 찍으실래요? 미션! 이름을 알아야 미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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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저희 아세요? 임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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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! 몇 팀 성공했어? 일곱 팀!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! 빨리 빨리 빨리! 저희 아세요? 하나 둘 셋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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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미션 중인데 저희 아세요? 아세요! 누구였어요? 시윤이, 상봉이, 나엘, 채민이, 사랑이! 와 진짜 잘 맞춘다! 하나, 둘, 하나, 둘 저희 미션 중인데 저희 아세요 이름? 맞아요! 사랑 사랑해요! 하나, 둘, 저희 미션 중인데 저희 이름 다 아세요? 나엘, 나엘, 사랑, 시윤, 채민, 상봉! 오 맞아요 맞아요! 미션, 미션 안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빈양? 아니요! 25팀 은채? 은채? 오와! 주시도 되겠습니다 빈손! 팀에서 몇 팀? 저희 이제 거의 17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노력하고 미션 장소로 오세요 네! 아, 저 이거 다시! 민소리나! 민채다! 피어스나 외쳐봐요! 미션! 미션! 민소리! 민채! 정면! 벗셈! 오! 옷 생긴 일쌤하고 나랑 어떻게 인걸릴 게임이 뭐야? 벗셈! 미투팬! 네! 꼭 나와주세요! 꼭 나와주세요! 꼭 나와주세요! 비싸이 뻑! 비싸이 뻑! 미션 성공! 미션 성공! 미션 성공이에요! 빨리 가요! 야, 비타민! 피어스나 미션 끝났다! 미션 성공! 미션 성공! 여긴 몇 명? 근데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깐 얼른 해보세요 2개 넘게 찍었어요 끝났으면 여러분은 자유롭게 해주세요 하이파이브 설득력이 있다 아직 시간 남았대 얘들아 파이팅 저희 이름 아세요? 네 본인은 너의 흠마랑 결국은 내 엄마들을 기다렸어 어디로 갈까? 우리 함께 여긴 typ 진짜 이기네 질의수 서쪽 하나 둘 셋 시원한 바람 부는 곳으로 달려가 여름을 품을 찬성할 수 있겠죠? 고려드리겠습니다. 전소! 20! 전소! 20장! 고슴으로! Let's go to the sea! Come on to the vitamin sea! 매일 꿈꿔왔던 우리 특별한 holiday! 잘라는 여행들 조금 빨리 떠나볼까! 이 여름 가기 전에! 공개 구름도 싱그러운 햇살도 알고 있는지 너와 나 함께 웃는 이 순간 나에겐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약속해줘 너도 내 생각뿐이라고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 Beautiful time because of you 어차기는 별과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오케이